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송정 하얀 덤데 있는 쪽에 제가 낚스를 놓고 왔습니다. 낚스를 놓여가지고 지금 낮에인데 지금 12시가 된다고 해갑니다. 지금 매가리가 매가리가 여러분들 시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낮에 나오는 매가리 시야도 좀 괜찮네요.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매가리가 시야를 해드렸습니다. 제가 밤으로 한 25 정도 되겠네요. 한 25 정도 되겠네요.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야를 해드렸습니다. 낮에 나오는 매가리가 좀 시야를 해드렸습니다. 낮에 나오는 매가리가 좀 시야를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시야를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connect 이렇게... 여러분들 insanlar...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